대더님 저 회사 다닌지 며칠 안됐는데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아직 주변 사람들이 안 친해져서 그래요 지금 다들 서먹서먹하지 회사 다니면은 뭐 아직 안 친해져서 그렇지 회사에서 이제 좀 아는 사람도 생기고 서로 편해져야지 이제 다니기 좋지 처음에 가면 다 내 적인 것 같고 사람이 원래 그렇겠으니까 그죠 가면은 나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다들 자기 일하나라 바빠가지고 나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이러면은 왠지 다니기 좀 그렇지 내가 그 회사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느낌이 딱 들어야지 이제 막 다닐 맛이 나고 막 이렇게 소속감이 들고 이러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하잖아 신입사원이니까 그럼 이제 가면은 소외감 들지 그러니까 그런거니까 좀만 다녀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랑 좀 이제 밝게 밝게 항상 인사 저처럼 이렇게 밝게 자 같이 한번 웃어보죠 이게 내가 어저께 라디오를 들었는데 웃으면 뇌가 즐거운 일이 생긴 줄 알고 착각해서 마아악 기분 좋은 그런 호르몬들을 막 내뿜는데 그러면은 결,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웃음벨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웃음벨을 울리면 이제 같이 그냥 다같이 웃는 거야 하하핫 ال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엄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실수했을 때 웃으면 안돼요 아 그래 실수했을 때 웃으면 안되고 우리도 웃음벨을 좀 이렇게 눌려가지고 강제로 좀 웃는 그런거 해서 잘 웃어야지 웃으면 또 얼굴 근육도 연습이 돼요 그래서 표정도 되게 다양해지는거야 표정도 다양해지고 좋은거죠 네 닉마벨인가요? 신돈인데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시원하게 웃으면 오? 그럼 이제 서로 기분이 좋아지는거지 마녀같아요 웃음도 여러가지 웃음이 있죠 내시 웃음도 있긴니 내시 웃음 하하하하 그러믄요 마하하 하하하하 승은이 방긋하옵니다 이런거 내시 웃음도 있고 아웨우 얄미워요!! 이러가지로 웃을수 있죠 우리가 사이코패스 인질 사이코파스 간신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대왕의 웃음 ㅎㅎ 눌리 백성을 이롭게 하라 wij 이건 이제 딱 뭔가 대왕의 웃음 소시소 grace가 뭐야 소시소 패스가 소시소 패스는 지금 누가 시소 탑니까? 지금? 음? 침 나올 뻔 했네 지금 어? 누가 지금 시소를 타고 있어요 지금 야 그래서 소시오패스지 아줌마 웃음 해주세요 아줌마 웃음 하...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아 이렇게 또 이제 이건 아주머니 웃음 아주머니 웃음 네